대북확성기 방송이 시작되던 날, 북한군인 수십 명이 군사분 개선을 넘어 우리나라를 향해 돌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내용은 뒤늦게 공개됐는데요. 곡괭이와 삽을 든 북한군인들이 떼거지로 풀숲을 해치며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다는 건데, 대략 20-30명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. 그 중에는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군은 그 즉시 경고사격을 시작했는데요. 우리군의 즉각적인 사격에 북한군인들은 그 즉시 바로 뒤돌아갔고, 합참에서는 발표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. 조사 결과 북한군들이 일부러 군사분 개선을 넘은 게 아니라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단순히 군사분 개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. 최근 북한에서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는데, 이 작업에 동원된 북한군의 수만 해도 하루에 몇백 명이 좁히 넘는다고 밝혀졌습니다. 때문에 이번에도 작업하던 북한군의 단순 실수라고 보는 건데요. 하지만 이러한 소식의 누리꾼들은 북한의 행동을 단순 실수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, 군사분 개선을 수십 명이 단순히 넘는 게 어딨냐고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일각에서는 합참의 발표 내용으로 봤을 때 한창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를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저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.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우리군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여 한 차례 방송한 상황이고, 북한 측에서는 대남 확성기를 설치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